오늘날 낯선 일을 암스테르담 거리로 데려간 다음 그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냐고 물어본다면 그는 틀림없이 투기꾼들 사이에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암스테르담에는 그 어디에도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는 악수를 통해 이뤄지고 악수 뒤에는 고함이, 고함 뒤에는 모욕이, 모욕 뒤에는 더 많은 모욕과 고함이 뒤따른다. 1688년 암스테르담의 풍경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1688년의 기록이 남겨진 시점에서 암스테르담에는 이미 80년이 넘는 주식시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은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602년 4월 31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책임자 중 한 명인 디르크판 오스의 자택에서는 회의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날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고, 회계를 맡은 직원은 지난 몇 주간 동인도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사람들의 이름과 투자 금액을 장부에 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이 정신없이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디르크판 오스의 집에서 일하는 한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여의 일당은 하루 50센트였는데, 한여는 며칠 동안 갈팡질팡 고민을 거듭한 끝에 100필던 곧 20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인도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한여의 마지막 결정과 함께 총 1,143명의 투자자들이 650만 휠던, 오늘날의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화 1,500억에 해당하는 자금을 출자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첫 사업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에서 직접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가진 돈의 일부를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 자체는 비록 원시적인 형태이긴 했지만 이미 유럽의 중세 시기부터 존재했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례가 새로웠던 것은 마치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처럼 최초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다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동인도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천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큰 돈을 모아 회사가 출범했는데, 막상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 이 회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과는 다르게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대한 투자는 상당 부분 이제 막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고 있던 네덜란드 그 자체에 대한 투자라는 심리도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는 막연하게 회사의 미래와 네덜란드의 미래를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투자를 결정한 경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일단 20년 정도 후인 1623년까지 존재할 예정이었고, 1623년 시점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계획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실제로는 200년 가까이 지속되지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20년의 시간도 투자한 것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20년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는 10년 후인 1612년, 사업의 진행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발표하고, 이때 회사의 사업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놨었습니다. 문제는 10년의 시간도 너무 길다고 느낀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만을 받아들인 회사 측은 회사의 회계 책임자에 관할 하에 지분의 양도 및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주식시장처럼 회사의 일정 지분을 최초의 투자 시점 말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 1년 후인 1603년 4월 3일, 한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삼천힐던의 지분을 약 6%의 웃돈을 주고 판매한 것이 최초의 거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회사의 지분이 주라는 단위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위해서는 최초의 가격을 100으로 설정한 지수가 활용되었습니다. 이 상인이 자신의 지분 삼천힐던을 팔 때는 대략 106의 지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6%의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몇 초만 해도 거래가 뚝딱 이루어지는 현재와는 다르게, 당시에는 지분의 거래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회사의 규정에서 회사의 회계 책임자에 관할 하에 라는 조건이 보여주듯이, 회사의 지분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지분을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가 함께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인도 회사의 건물로 가서, 회사의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기록을 남겨야 했던 것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는 평소에 어떠한 증명서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 회사의 장부에만 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동인도 회사로 직접 가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암스테르담 인근의 레이덴에 사는 앙투안네 랭페러라는 인물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 때문에 랭페러를 위해 암스테르담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조카가 일종의 브로커, 즉 중개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608년, 동인도 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랭페러는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조카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조카는 이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단순히 친적 어른을 위한 호의로 이 부탁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중개인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카 역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조카가 삼촌에게 보낸 1년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삼촌이 실제로 회사에 지분을 사야만 수수료를 얻을 수 있기에 조카는 끊임없이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1608년 12월 10일, 조카는 지금 가격이 낮으며 많은 사람들이 매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만약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서 거래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매수를 추천하긴 했지만, 그러나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시간만이 답해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몇 달간의 편지에도 제 의견에는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식 가격은 계속 급격하게 오를 것입니다. 만약 매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급격히 오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지금 지수는 132에서 133 사이입니다. 라는 말대를 하며 삼촌의 매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랭페러는 조카의 말에 설득당해 삼촌 휠던으로 회사의 지분을 지수 134보다는 낮은 매수가에 사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조카는 130의 지수에 거래를 성사시켰고, 조카는 30 휠던, 즉 1%의 수수료를 삼촌에게 청구해 이를 지불 받습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킨 후, 랭페러는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조카에게 요구합니다. 사실 위에서 나온 편지의 내용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랭페러는 물론 그의 조카도 정작 매수를 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예측만 했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큰 수익을 거둘 것이며, 왜 주식가격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한동안은 암스테르담의 시장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각종 정보들을 삼촌에게 열심히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머지않아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휴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도 포함되었는데, 일반적인 경우 전쟁은 악재, 종전 및 휴전은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는 1494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서양의 한 경선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을 일방적으로 나눠가진 토르데시아스 조약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과 전쟁 중일 때는 네덜란드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이 조약을 애초에 무시할 수 있었지만, 휴전이 이뤄질 경우 휴전의 조건에 따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 자체가 제한을 받을 확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방에서의 무역이 잘 되고 있는지, 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랭페러는 조카에게 끊임없이 종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열심히 정보를 구해다 준 랭페러의 조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딴청을 부리게 됩니다. 이는 삼촌이 추가 매수나 매도 없이 정보만 계속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될 경우 조카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수료도 받지 못한 채 정보를 구하기 위해 수고만 더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방과의 무역에 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요구하시는군요 라는 편지 내용에서 이러한 태도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인도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대부분은 주식 가격 상승 이외에도 회사에서 나올 배당금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초기 투자금을 모집할 때까지만 해도, 회사의 규정상으로 동방과의 무역에서 초기 투자금의 5%가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을 실어왔을 때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막상 무역이 시작되자 회사는 수익을 재투자한다는 명분으로 배당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오늘날의 경우 회사가 거둔 수익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 이 시점때까지만 해도 배당금 지급이 미뤄지는 것은 주주들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회사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투자금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등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최초의 투자가 이뤄진 지 7년이 넘은 1609년 4월이 되어서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처음으로 배당금 지급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바로 배당금을 현금이 아니라 현물, 즉 동인도회사가 무역을 통해서 가져온 향신료인 육두구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이 육두구를 당장 배당금으로 지급받거나, 이를 받지 않고 기약이 없는 미래에 현금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주들의 걱정거리를 더해주는 요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배당금을 현물로 지급한 이전의 사례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보다 조금 전에 배당금을 후추로 지급했던 한 회사가 있었는데, 후추를 받은 주주들이 이를 모두 팔려고 하자, 시장에 후추 공급이 넘쳐나면서 일시적으로 후추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주주들은 원래 받아야 하는 배당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에 만족해야만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랭페러 역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의 조카는 육두구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육두구를 대신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랭페러는 육두구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미래에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의 조카가 1612년 사망했기 때문에 이후 랭페러가 어떠한 가격의 주식을 판매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17세기 초 암스테르담에서는 오늘날의 주식거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여에서 부유한 이의 일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불을 쌓을 생각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불확실성은 컸지만, 큰 손해를 보는 이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각종 옵션, 선물, 일반적인 공매도는 물론 무차입 공매도까지, 암스테르담의 거리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금융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암스테르담 일반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었습니다.